팀 스피리트 85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항공모함 미드웨이호. 동해안 공공기지에서 쌍룡 28작전을 앞두고 각종 함정과 병력이 연합전투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공공기지에 날아온 미 공군 소속의 최신의 전폭기. 미 본토와 필리핀 기지 등에서 작전지역에 도착한 장비와 병력. 북한 공산군이 한반도에서 불의의 기습을 할 경우를 가상해서 한미 양국군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서 적을 격퇴할 수 있느냐를 점검하는 이 작전은 청군과 황군으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이번 훈련은 가상적군인 황군이 남하해서 주요 공업단지를 유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청군이 즉각 작전을 개시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팀스피리트 80부 훈련을 실시 중엔 한미 부대를 시찰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지휘관으로부터 훈련 상황을 보고받은 전두환 대통령은 팀스피리트 훈련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미리 막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더욱 내실있고 실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팀스피리트 80부 훈련의 절정을 이루는 상륙작전이 동해안 공공기지에서 전개됐습니다. 상륙 28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수송함 LPD와 상륙함 LST 등 최신의 함정들이 동원된 가운데 한미 해군 해병의 연합작전으로 실시됐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한과 공산권에 대해 미국의 대한방위 결의를 확보해 보여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한과 공산권에 대해 미국의 대한방위 결의를 확보해 보여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한과 공산권에 대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